클러치 밟고, 가스칸판 끼고요.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살짝 쓰세요. 조금씩 밀거에요. 충립 넣고. 충립 넣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차 움직이면 조금씩 밀거에요.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안돼요. 2단 넣고, 4단 넣으면 안돼.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갑시다. 트럭, 트럭. 다시 깜빡해요.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다시 빼고, 다시 클러치 밟고. 깜빡 끄고,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출발. 왼발 들어요? 왼발 들어? 왼발 왼발. 밟고 있으면 아프잖아. 최대한 안 써야 돼. 기어 빼고, 밟고 있으면 아프잖아. 기어 빼면, 밟고 있으면 아프잖아. 기어 빼면, 끄네만 넣어서, 걍 취해도 안떼지? 예, 밟고 떼 보세요. 밟고 떼 보세요, 팍팍 떼 보세요. 그죠? 안 꺼져요? 기어를 뺐기 때문에, 기어를 안빼니까 꺼지는 거예요. 여기에 바퀴척이 부하를 끊었기 때문에, 마음껏 들어도 안 꺼져요.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플래치 한처리. 그렇죠. 다 들고. 플래치 밟고. 이 차 양보해 줄게요. 출발. 출발. 플래치 밟고. 다시 2단 넣고. 출발. 엑셀 밟고. 다시 2단 넣고. 출발. 엑셀 밟고. 다시 2단 넣고. 옆에 차 보고. 플래치 밟고. 플래치 밟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지금 시작하면. 지금 시작하는지 못하는지 부분으로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